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등교과서에 있는 전래동요 남생아노라라를 배워보겠습니다. 남생아노라라는 남생이가 뭔지 아시나요? 남생이는 자아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물거북이에요. 우리나라의 토종거북이라고 하죠. 남생아노라라는 전라도 미녀이고요. 장단은 자진머리 장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는 강강술래의 놀이 중에 하나로 자진머리 장단에 맞추어서 흥겹게 부르는 놀이에요. 가장 느린 장단, 진양조 장단서부터 중머리 장단으로 가서 고담 중중머리, 고담 자진머리 장단으로 이렇게 강강술래 이렇게 그 노래 중에 하나예요. 남생아노라라는 강강술래는 육자배기토리의 전라도 미녀고 꺾는 소리와 식임새를 살려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강강술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무용문화재 제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강강수원래예요. 천천히 하면 강강수원래, 한자어로 하면 수원래인데 우리가 놀이할 때는 일반적으로 강강술래 이렇게 해요. 이거는 중요무용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고 주로 해남, 완도, 무한, 진도 등 전라도,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성행되었던 그런 노래예요. 진양조로 시작해서 느리게 해서 수원래로 길게 빼다가 잦은 머리로 빠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노래가 대표적인 거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해남 우수영의 진을 치고 있을 때 적군에 비해서 이렇게 아군의 숫자가 아주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마을 부녀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남자 옷을 다 입혀가지고 그 옥매산을, 옥매산 허리를 이렇게 빙빙 계속 빙빙 돌게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는 바다에서 이렇게 옥매산을 바라봤을 때 옥매산 진영을 딱 바라봤을 때 외병들은 그걸 보고 놀란 거야. 저기 이순신의 군사가 한없이 계속 나오잖아. 계속 뱅뱅 도는 건지 모르고 군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있구나. 저렇게 많은 군사가 행군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저기 못 이긴다 해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이렇게 아예 그냥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뒤로 근처에 마을 부녀자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이렇게 추우면서 놀이를 하던 그게 이제 강강술래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강강술래 기원은 이순신의 창안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는 목청이 좋은 사람이 목청 좋고 소리 잘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서 먹이면은 뒤에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 하고 이렇게 받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노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양적으로 천천히 하다가 중머리로 하다가 중중머리 그 다음에 빠르게 자준머리로 이렇게 막 뛰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뛰면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 놀이인데 거기 중에 하나가 이거 남생아 놀아라 그거예요. 이 노래를 이제 가사를 보면 남생아 놀아라 촐래촐래가 잘 논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촐래촐래는 까불까불 이렇게 까불까불 한다는 그런 소리예요. 어화색이 저색이 했잖아요. 어화색이 저색이는 남생이의 새끼를 뜻하는데 이게 이 친구 저 친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고구남생 놀아라 이랬잖아요. 고구남생 놀아라 고구는 24절기에 하나로 이제 청명과 이파 사이에 비가 많이 오는 절기로 또 이 시기에는 봄비가 내려 온갖 곡식이 윤택해지기를 기원하고 하는 그런 때지요. 이게 고구때가 남생이가 여기 봄비를 맞으면서 이제 목을 움츠려서 우스운 모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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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익사 적사 뭐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촐래촐래가 안어울 잘 논다 막 이렇게 했고 익사 적사 거기 있죠. 여기 가사에 익사 적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곳 저곳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런 말도 되고 전라도 이제 그 사투리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소리와 똑같은 그런 소리래요. 소사리가 내려온다 이랬잖아. 소사리 소사리는 소나무를 말하고 내려온다는 내려온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청주 뜰자 아랑주 뜰자 이렇게 했는데 청주는 맑은 술을 말하는 거고 아랑주는 술을 만들 때 아래로 가라앉은 탁하고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술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아랑주는 탁하고 질이 좋은 그걸 말하는 것보다 특별한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가락에 맞추어서 그냥 노랫말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철나무 초야 네 젓가락 이렇게 했는데 철나무 초야 네 젓가락은 가을철에 뗄감으로 쓸 마른 소나무 가지로 만든 나무 젓가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나무 접시 구갱캥 했잖아요. 나무 접시 구갱캥은 나무로 만든 접시가 이렇게 우당탕탕 막 이렇게 구갱캥 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엎어지는 그 모양을 흉내를 낸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흉내를 낸 거예요. 구갱캥이 그렇게 이제 가사 풀이는 그렇게 돼요. 노래를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자진머리로 되어 있고요. 장단은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남생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허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 초야 네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에는 이렇게 떨어주는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주는 소리도 있고 꺾어주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여기는 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디서 꺾는 소리가 있냐면은 라에서 놀아라 이렇게 꺾어서 흘러내리죠. 꺾어서 흘러내리죠. 놀아라 이게 아니라 놀아라 라 이렇게 라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소리고 그다음에 졸래 졸래가 잘 논다 할 때 졸래 졸래가 졸 졸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여기에 흔들어주는 소리고 그리고 제가 일단 흔들어주는 소리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기 어 화색이 저색이 여기도 꺾어내리죠. 그다음에 고구 남생인데 고구 남생 놀아라 고구에서 고구 남 고구 남 여기에 고구 남이 흔들어져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여기 다 여기서 떨어지는 소리예요.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남생 놀아라 촌래 촌래가 잘 논다. 허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 조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갱 이렇게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해볼게요. 조금씩 끊어서. 남생 놀아라 라 라 시작. 남생 놀아라 라 라 여기에서 라 라 이렇게 올라갔던 노래가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남생 놀아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그렇죠. 남생 놀아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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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래가 잘 논다 졸, 졸, 여기서 졸, 졸 이거예요. 아, 아, 아 이제 이렇게 딱 흘러내리는 거는 꺾어서 떨어뜨리는 거는 아, 아, 이거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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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소리거든요.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시작 졸래, 졸래가 잘 논다 네 졸, 졸,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졸래, 졸래가 잘 논다 그렇죠.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졸래, 졸래가 잘 논다 네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한 번 더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졸래졸래가 잘 논다 전라도 민요는 다 꺾어주는 소리 흔들어주는 소리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아아아 이런 거가 돼야지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이것만 해볼게요 시작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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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시작.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졸래 졸래가 잘 논다. 그렇죠.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화세기 처세기 시작. 어화세기 처세기 시작. 어화세기 처세기 시작. 어화세기 처세기. 그렇죠. 어화세기 처세기. 한번 더 시작. 어화세기 처세기. 오구 남생 놀아라. 오구 남생 놀아라. 그렇죠. 어화세기 처세기 고구 남생 놀아라. 시작. 어화세기 처세기 고구 남생 놀아라. 시작. 익사 족사. 익사 족사. 익사 족사. 익사 족사. 그렇죠. 익사 족사. 익사 족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소사리가 내려온다 다에서 다 이거예요 다 이것만 시작 다 다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소사리가 내려온다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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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렇죠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내려온다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정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정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 정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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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시작 나무접시 구갱캥 나무접시 구갱캥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시작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줍시 구갱갱 다시 해볼게요. 남생아 놀아라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졸래 졸래가 잘 논다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화세기 저세기 시작 어화세기 저세기 어화세기 저세기 어화세기 저세기 고구남생 놀아라 고구남생 놀아라 고구남생 놀아라 고구남색 놀아라 허화색이 저색이 고구남색 놀아라 익사 적사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다시 한번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내론다에서 올라가면 안 돼요 청주 소사리가 내론다 가 같은 의미죠 소사리가 내론다 이거예요 내론다 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꼭 내리지 말고 소사리가 내론다 이거예요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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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자 아랑 걍 쾅 시작 나무접시 구경 쾅 낳우 접시 구경 쾅 나무 접시 구경 쾅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경 쾅 시작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경 쾅 남생아 놀아라 철레철레가 잘 논다 한번 고기 고까지 시작 남생아 놀아라 철레철레가 잘 논다 어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색 놀아라 시작 어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색 놀아라 어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색 놀아라 어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색 놀아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 조야 내젓가랑 나무접시 구갱탱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 조야 내젓가랑 나무접시 구갱탱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 조야 이렇게 하면 안되고 같은 음이잖아요 똑같은 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시작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내 젓가지 똑같은 의미잖아요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까지가 똑같은 의미예요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이게 아니라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랑만 내려가는 거야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시작 천나무 조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시작 거기가 막 랩처럼 들려요. 그렇죠? 거기를 발음을 잘 하셔요.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다시 해볼게요. 남생아 놀아라 천레천레가 잘 논다. 거기까지 시작 남생아 놀아라 천레천레가 잘 논다. 어화세기 저세기 고구 남생 놀아라. 시작 어화세기 저세기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그렇죠.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이번이 제일 비슷하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남생 놀아라 여기까지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캥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여기까지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시작 나무 접시 구갱캥 나무접시 구갱캥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남생아 3서부터 연결해서 해볼까요? 시작 남생아 너라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허화세기 절세기 고구남생 너라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한 번 더 해볼까요? 조금 올려서 해도 될까요? 남생아 너라라 이렇게 시작 남생아 너라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허화세기 절세기 고구남생 너라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캥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남생아 놀아라 이거를 잘 배워봤습니다 더 어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네 이번에는 고사리 꺽자를 배워보겠는데요 고사리 꺽자도 강강술래 노래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도 노래를 부르면서 고사리 꺽기 놀이를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이것도 자진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고사리는 우리가 다 아시죠? 고사리는 음력 2월이나 3월에 2, 3월에 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애기들 주먹 이렇게 진 것처럼 그런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펴지면 봉황새 뿌리와 같은 그런 모양을 하잖아요 뿌리줄기는 벌근이라고 하는데 식용약으로도 이용을 한대요 이 고사리는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고 이거는 이 고사리에 석회질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먹으면은 이하고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네요 그리고 뿌리줄기는 녹말을 채취하기도 한대요 뿌리줄기에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오래 너무 오래 먹으면은 양기가 부족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은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많이 먹으면 그렇겠죠 너무 많이 먹으면 양기가 부족해지거나 다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다리가 약해지고 눈도 어두워진대요 눈도 어두워지고 복부가 이렇게 팽만해지기도 한대요 그 정도면은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고사리는 남자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남자가 20일 이상 20일 이상 계속 이거 고사리를 장복을 하면 양기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이제 효능은 이제 뭐 주로 이제 순환기계통 소화기나 뭐 질환 그런 질환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또 약효 약성분도 들어있고 그랬대요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먹으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칼슘 그게 많아가지고 뼈를 튼튼하게도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막 20일씩 장복을 하고 뭐 이러면 그러겠죠 이렇게 적당히 우리가 반찬으로 이거 반찬으로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이것도 자진머리 장단인데 고사리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버리여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사리 대사리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꽁짜인데 우리가 노래할 땐 꽁짜 이렇게 발음하기가 힘드니까는 꽁짜로 이렇게 해요 고사리 대사리 꽁짜 이렇게 하거든요 꽁짜인데 이제 꽁짜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노래할 때는 그냥 꽁짜로 해요 나무 대사리 꽁짜 했는데 나에서 나 나 이거예요 나무 대사리 꽁짜 나무 대사리 꽁짜 이거예요 나에서 들어가고 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버리여 아장장 장장 장장 여기서 떨어지는 흔들어주는 게 들어가요 자 나 한번 해볼게요 나 시작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장 장 장 장 장 장 아장장장버리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장 여기 들어가고 또 우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 우에서 들어가요 우 우리 아 우리 아빠 우리 아빠 했는데 우리 아 아 여기도 우 하고 아가 들어가죠 우 우 아 여기야 우 아 시작 우 아 우 아 우 아 우 우 우 아 우 아 고사리 대사리 껑짜 여기까지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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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대사리 한 번 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살이 꽁자 나무 대살이 꽁자 다시 한번 시작 고사리 대사리 꽁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의미 유자 꽁꽁까지 똑같은 의미예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이렇게 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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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장장벌이요 아장장까지는 똑같은 의미예요 아장장장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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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발음이 잘하기가 안되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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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자 이렇게 넘자 이렇게 되죠 넘자 이렇게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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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시장 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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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대사리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까지는 똑같은 음이죠 고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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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우에 나무 대사리 껑짜하고 틀려요 의미 고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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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껑짜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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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동산 고사리 껑거다가 시작 앞동산 고사리 껑거다가 시작 앞동산 고사리 껑거다가 시작 앞동상 부산이 꼬꼬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리 아빠 반찬 하세 바가 올라가면 안 돼 우리 아빠 똑같잖아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여기 떨어진다 그랬잖아 우리 아빠 반찬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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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동상 부산이 꼬꼬다가 시작 앞동상 부산이 꼬꼬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앞동상 부산이 꼬꼬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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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앞동상 부산이 꼬꼬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앞동상 부산이 꼬꼬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껑짜 꽁짜 구사리 대사리 껑짜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껑짜 꽁짜 구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꽁짜 꽁짜 내려와야 되는데 꽁짜 이게 아니라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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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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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줄씩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그러면 두 줄씩 해볼게요.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시작 공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공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이게 발음 이런 게 잘 안 되시는 거죠 전혀 지금 안 되는데 발음이 유자 꽁꽁 고사리 고사리 의미 고사리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아장장장이 안되네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그럼 같이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일단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요거거든요 같이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아직 안되죠 고사리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이렇게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한 번 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앞동산 고사리 꺾고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여기에 고사리 대사리 이렇게 있잖아요 대사리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대사리는 큰 대자를 말하는 거예요 큰 고사리라 이거예요 큰 고사리라 이거예요 고사리 이렇게 작은 고사리라 하잖아요 큰 거를 대사리라고 그래요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고사리 대사리 꺾자 이랬는데 작은 것도 꺾고 큰 것도 꺾고 뭐 이러자 소리예요 고사리를 이렇게 꺾잖아요 고사리는 나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손 모양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똑똑 끊어서 나무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삶아 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나무를 해 먹어요 근데 대사리는 이제 그게 더 큰 거 큰 거를 이제 대사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고사리 대사리 이거 고사리 꺾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러봤는데 한 번 더 불러보고 끝낼 거예요 그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고사리 대사리 꽝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꽝짜 나무 대사리 꽝짜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잠잠잠잠 버리여 꽝짜 꽝짜 고사리 대사리 꽝짜 악동상 고사리 꺾고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게 이렇게 해서 고사리 꺾자 이 노래는 다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생아 놀아라 또 고사리 꺾자 이렇게 배워봤으니까 또 그거 장단을 배워봐야 되겠죠 장단을 이 장단은 두 가지 다 자진머리 장단이에요 자진머리 장단 그러니까 벙쿵쿵 덩쿵쿵쿵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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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쿵쿵쿵 덩쿵쿵 덩쿵쿵 이거든요 이게 장구가 없으실 테니까 덩쿵쿵 덩쿵쿵 덩쿵 요거 자 장구 없으신 분들은 무릎으로 자 하시면 돼요 제가 해면 받으세요 덩쿵쿵쿵 덩쿵쿵쿵 덩쿵쿵 덩쿵쿵쿵 덩쿵쿵 덩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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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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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꺾으면 해야지 돼요 쿵이 왼손이잖아 왼손 덕쿵 쿵 덕쿵 시작 덕쿵 쿵 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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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이 있잖아요 장단의 강약이 있어요 덕 동에서 세게 해 놓은 거야. 덩쿵쿵덕 여기에서 쿵덕쿵 이거예요. 덩쿵쿵덕쿵 시작 덩쿵쿵덕쿵 덩쿵쿵덕쿵 그렇죠. 장구를 하면 덩쿵쿵덕쿵 시작 덩쿵쿵덩쿵 덩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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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만 해볼게요. 시작 그러면 장단을 익혀봤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노래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남생아 놀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남생아 놀아라 시작 남생아 놀아라 그렇죠. 아까 배웠던 노래를 장구 친다고 해서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배웠던 그대로 남생아 놀아라 시작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한 번 더 시작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한 번 더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아까 흔들어진 거 있고 떨어진 것 기억하면서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자 졸래졸래가 잘 논다 시작 졸래졸래가 잘 논다 졸래졸래가 잘 논다 시작 졸래 졸래가 잘 논다 3번 해볼게요. 시작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화세기 초세기 시작 어화세기 초세기 시작 어화세기 초세기 시작 어화세기 초세기 어화세기 초세기 어화세기 초세기 시작 어화세기 초세기 그 부분만 세 번 시작 고구 남색 놀아라 시작 고구 남색 놀아라 고구 남 고 떨어지는 부분이 고구 남 이렇게 들어가죠 고구 남색 이거 기억하면서 보세요 고구 남색 놀아라 시작 고구 남색 놀아라 거기 세 번 고구 남색 놀아라 시작 고우 남색 놀아라 고우 남색 놀아라 고우 남색 놀아라 그 다음에 익사 적사 이렇게 시작 익사 적사 그렇죠 덩덕 덩덕이야 덩덕 덩덕 이거 익사 적사 이렇게 시작 익사 적사 그렇죠 익사 적사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소사리가 내려온다 소사리가 내려온다 여기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소사리가 내려온다 소사리가 내려온다 여기 다 시작 소사리가 내려온다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소사리가 내려온다 다 이거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셔요 소사리가 내려온다 익사서부터 소사리가 내려온다 까지 3번 시작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그 다음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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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그렇죠 거기 세 번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자 그 다음에 철나무 줘야 네 젓가락 시작 철나무 줘야 네 젓가락 철나무 줘야 네 젓가락 시작 철나무 줘야 네 젓가락 철나무초야 내중아락 시작 철나무초야 내중아락 철나무초야 내중아락 그렇죠. 거기 세 번 시작 철나무초야 내중아락 철나무초야 내중아락 철나무초야 내중아락 나무없이 구갱캥자 시작 나무접시 구갱캥 나무접시 구갱캥 시작 나무접시 구갱캥 나무접시 구갱캠 하나 번 시작 나무접시 구갱갱 나무접시 구갱갱 나무접시 구갱갱 자 그럼 다시 첨사부터 또 집어갈게요 남생아 놀아라 한 번 더 시작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졸래졸래가 잘 논다 졸래졸래가 잘 논다 졸래졸래가 잘 논다 요음으로 자 다시 한번 시작 졸래졸래가 잘 논다 졸래졸래가 잘 논다 한 번 더 시작 졸래졸래가 잘 논다 어화색이 저색이 시작 오화색이 저색이 시작 오화색이 저색이 고구남생 놀아라 고구남생 놀아라 고구남생 놀아라 익사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소사리가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그렇죠.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시작.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먼저 가락시 지자. 철나무초야, 먼저 가락시 지자. 철나무초야, 먼저 가락시 지자. 나무접시 구갱행시 약. 나무접시 구갱행시 약. 나무접시 고객님께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한 번 더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어화세기ちょ셀기 고구 남생 놀아라 시작 어화세기ちょ셀기 고구 남생 놀아라 어화세기ちょ셀기 고구 남생 놀아라 시작 고화색이 절색이 고우 남색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 조야 내 젓가락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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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 여기 너무 세게 뜨드리지 말고 그러면 다시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여기까지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전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전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잘하시네요 다음엔 이제 두 줄씩 나갈게 네 장단씩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시작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그러면 연결해서 해볼까요 무릎 장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남생아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잘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3사부터 거기까지 남생아 놀아라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이거 뭐 장부 침세가 더 잘하시네 한 번만 더 해고 고사리 꺼서 들어갈게요 시작 남생아 놀아라 졸래 졸래가 잘 논다 또 화색이 저색이 고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천나무 초야 내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갱 이렇게 해서 남생아 놀아라 장부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자진머리 장단 그 다음에 고사리 꺾자 배워볼게요 이것도 자진머리 장단이에요 이것도 아까 노래 배운 거 떠는 소리 꺾는 소리 떠는 소리를 기억하면서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일단 덩쿵쿵 덕쿵 이거를 먼저 해보고서 할게요 시작 덩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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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릅장단으로 시작 덩쿵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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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쿵쿵쿵쿵쿵 덩쿵쿵쿵쿵쿵 네 자 그러면 고사리 대사리 꺾자 여기까지 시작 고사리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시작 고사리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시작 고사리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껑짱 아까 껑짜로 불렀죠? 껑짱 해도 되는데 껑짜 하면 발음하기가 나쁘니까 껑짜로 노래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사리 대사리 껑짜 이렇게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시작 그러니까 덩쿵쿵덕쿵이니까 고사리 대사리 껑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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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아까 이렇게 배웠잖아요 나 떨어지는 거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나무 대사리가 이렇게 큰 거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사리는 이렇게 야들야들 한 거고 대사리는 이렇게 크게 한 거를 대사리라고 그런대요 나무 대사리 껑짜 시작 나무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그 다음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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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한 번만 더 시작 유자 꽁꽁 재미난 놈자 아장장장 버려 시작 아장장장 버려 아장장장 버려 아장장장 버려 아장장장 버려 아장장장 버려 아장장장 버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장단을 했어요 네 장단 그죠? 아장장장 버려 한 번만 더 시작 아장장장 버려 꽁짜 꽁짜 시작 꽁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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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대사리 껑자 자 껑자가 아닌 껑자 이거죠 앞에는 껑자 껑자 고사리 대사리 껑자 이거예요 고사리 대사리 껑자 시작 고사리 대사리 꽁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섯 장단 했어요 그 다음에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시작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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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반찬 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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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반찬하세요. 시작. 우리 아빠 반찬하세요. 한 번 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그거 세 번 해볼게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짜 나무 대사리 껑짜. 유자 꽁꽁 재미나 놈자 아장장장 버려. 시작. 유자 꽁꽁 재미나 놈자 아장장장 버려. 유자 꽁꽁 재미나 놈자 아장장장 버려. 유자 꽁꽁 재미나 놈자 아장장장 버려. 유자 꽁꽁 채미나 너 채미나 넘자 이렇게 되잖아.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한 번 더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세 번 시작.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구사리 대사리 꽁짜. 시작. 꽁짜 꽁짜 구사리 대사리 꽁짜. 시작. 꽁짜 꽁짜 구사리 대사리 꽁짜.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그렇지. 세 번 해볼게요.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꽁짜.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반찬 하세 반찬 하세 빨리 하지 말고 저 학생 잘 들어요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앞동산 고사리 꺾어다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3번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여기까지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벌이요 고사리 거기에서 고사리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요거에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시작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아장장장벌이요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자 앞동산 고사리 꺼꺼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자 앞동산 고사리 꺼꺼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자 앞동산 고사리 꺼꺼다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시작 꽁짜 꽁짜 고사리 대사리 껑자 아동상 고사리 꼬꼬 나가 우리 아빠 반차한 잼 공짜 공짜에서 공짜 공짜 구사리 대사리 공짜 시작 공짜 공짜 구사리 대사리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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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일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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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리 대사리 공짜 시작 공짜 공짜 고사리 대사리 공짜 그렇죠 한번 더 시작 공짜 공짜 고사리 대사리 공짜 아동상 고사리 꼬꼬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시작 아동상 고사리 꼬꼬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그렇죠 공짜 공짜 고사리 대사리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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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대사리 공짜 아동상 고사리 꼬꼬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요거 끝까지 해볼게요 시작 공짜 고사리 대사리 공짜 아동상 고사리 대사리 공짜 아동상 고사리 꼬꼬 나가 우리 아빠 반찬 하세 아동상 고사리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고사리 꺾자 까지 남생아 놀아라 남생아 놀아라 하고 고사리 꺾자 까지 노래하고 장단 다 배워봤습니다 장구로 인사를 해볼게요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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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인사하는 거 우선 장구만 해볼게요 두음으로 시작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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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녕 안녕 시작 안녕 안녕 우리 모두 안녕 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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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